자 그럼 다음 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팀은 아 이 팀 사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줬어요 이 팀한테 의상을 보면서 이 팀 정말 기대된다 했는데 힘하면 이분들 아니겠습니까? 슈퍼 파워! 렛츠고! 슈퍼 파워! 렛츠고! 저는 짜내ators고! 또 한 팀으로 2일. 2일. 고마워요. 3일. 3일. 너의 마음대로만 생각하려 하려니 나는 너는 이제는 그 맘에 달린 것보다 너랑 사랑이 더요. 따짐을 잡고 받는 너의 눈치만 벌써돈다. 그렇게 못 보시게 날 속겠어. 웃음새 이렇게 내내 속겠어. 하늘은 어둠게 나도 이상하겠어. 너의 맘에 화가 그면 좋겠어. 딱딱해, 또 딱딱해. 어떻게 해야 너를 미식할 수가 있을지. 이제 너랑 생각해. 바래야 너랑 못 보시게 생각해. 내 사랑은 너랑 죽겠어. 울고 있는 나의 겉이 속겠어. 명 없이 분당한 의견을 봐 보게 돼. 이 정도는 써봤으면 좋겠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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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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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잘 봤습니다! 우리 여섯 멤버 중에 또 우리 연정은 누님? 연...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주셨어요! 연정 언니! 역시 힙합! 사실 눈들이 다 안 좋잖아요! 사실 눈들이 다 안 좋잖아요! 멀리 보기도 힘든데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점수를 후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심사회원님들의 점수 보기 전에 우리 멤버들의 점수를 한 번 적어주시고 내꺼 3점 줘! 3점 줘요? 잘못하면 3점 줘요? 너무하네! 3점! 아, 맞춰주세요! 그래서 점수는 결정입니다! 자, 이제 이 팀들! 마지막 팀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데요! 이 팀들 굉장히 너무 기대되는 팀! 기대되는 팀입니다! 열정으로 똘똘 망친! 똘똘 뭉친 아니야? 똘똘 뭉친! 슈퍼 열정! 열정으로 똘똘 망친! 열정으로 똘똘 망친! 열정으로 똘똘 망친! 나 빨간 침 하느라 무서워! 저노나 너무 알칸적해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침부터 아침부터 봐왔는데 이 두 분이 많이 싸웠어요! 네네네네! 좀 다투기도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좀 연습하시면서 팀워크를 어떻게 잡아주세요? 어, 팀워크를 굉장히 좋고요! 아, 사실 이 두 딸을 데리고 딸이라고요? 엄마예요? 어? 친구, 친구, 친구! 정정할게요! 친구들과 함께! 우리의 슈퍼히어로인 우리 미주가 걸그룹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가 좀 잘하면서 시켜주시고 싶어서 이런 콘셉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소리 진짜 좋다, 저 언니 저 언니 목소리 진짜 좋다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 또 슈퍼 열정팀의 어글리즈! 무대에 처음 하겠습니다! 민조 화이팅! 민조! 의지! 오, 금발 쪘다! 저 노래 헬스하다가 레츠 고! 야! 상승, 상승!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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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양붕스러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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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날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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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바리 공고 기가고 바리 바리 공고 기가고 내 맘에다 더 있다면 너의 끝이 없다는 기다려왔던 나의 사랑은 다 We go we go 날아와 우리 가슴이 날아와 우리 가슴이 날아와 너의 끝이 없다는 나의 끝이 없다고 아유에다 더! 다! 너무 이쁘게 너를 내려내줘 너를 내려내줘 너를 내려내줘 야아 감사합니다 엔딩 요정까지 했어 와 놀랬습니다 소름 돋았어요 저희도 놀랬습니다 아 정말 우리 신선이 어떻게 봤는지 한번 더 궁금하네요 뭐 일단은 뭐 눈은 뜨고 있어서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불쾌한 심정을 숨길 수가 없었는데 미주씨가 환기를 확 시켜주는 바람에 그나마 그래도 점수가 좀 나가지 않았을까요? 맞아 맞아 그런 파트가 너무 많지 않았나 맞아 미주 언제 나오나 기다렸잖아요 미주 언제 나오나 결국 후렴까지 기다리게 돼 미주씨가 이거 하니까 그래도 그때 환기가 좀 됐죠 네 좀 서운했어 미주씨가 좀 더 보고 싶었다 언제 나오나 보고 갔어요 너무 즐겁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심사위원님들의 심사평하고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최악의 무디였어요 최악의 무디였어요 최악의 무디였어요 최악의 무디였습니다 최악의 무디였어요 자, 그래서 점수는요? 너무 높다. 감사합니다. 이야, 다 먹게 나왔네. 모르게. 자, 이제 이래서 무대가 다 끝났습니다. 현재 사실 이 심사위원 점수로만 하면 슈퍼목청팀이 야외 취침입니다. 맞아요. 와, 오늘 목청팀은 조금 힘드시겠어요. 이제 익숙해. 계속 지셔가지고 그래도 용기 잃지 말라는 말 꼭 드리고 싶네요. 무슨 팀이세요? 본인도요. 근데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심사위원님들도 멤버들의 점수가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나왔습니까? 좀 더 시간을 끌어주세요. 아, 좋습니다. 광고 좀 먹어보죠, 광고 지금. 네, 광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주세요! 점수가 암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들의 점수, 함께! 이거 중요한데. 최종 발표는 MC 민희에게... 뭐야? MC 그림은? 아, 우리 씨? 최종 발표는 MC 그리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슈퍼스타 장기자랑 진해와 같은 MC 민희였습니다. 어쨌든 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길고 긴 하루에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점수 집계 모두 완료되었고요. 네. 야야 팀은? 슈퍼? 중량 3등만 뽑으면 지금, 3등만. 1, 2등은 실내 취침이니까요. 슈퍼 목청입니다. 슈퍼 목청입니다. 뭐?!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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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량팀인데. 어떡해. 최종 1등이 바로, 슈퍼 파워팀입니다. 오! 오! 진짜? 와! 오! 와, 우리가 아침 밥도 먹어서. 자자 그래. 진짜로? 밖에서 자요? 그래야지 뭐 어떡해. 뭐 이상만 있으면 돼요, 그냥. 왜 나쁘지 않나? 왜 이렇게 나쁘지 않아? 네, 형도 괜찮아요. 좋네. 너무 아늑하고 좋은데? 아, 뭐야. 고마워, 이거..